안녕하세요 레드애플 광현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그렇죠 레드애플 엔터테인먼트의 본방사소의 날 평평 정답 레드애플 엔터테인먼트단에서 저희가 아이돌답지 않은 모습, 리얼리티한 모습 보여드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과 좀 더 친구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의 리얼리티한 모습 어떠신가요? 좋죠? 네 앞으로도 저희 레드애플 엔터테인먼트단 항상 본방사소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레드애플의 광현이었습니다 레드애플 엔터테인먼트단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쪽은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